내가 있으니까 호경경을 부르면 이제 예방이 되는데 호경경 총장님을 여러분 일어나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우유를 를 갖다 놓고 몇 천억 년 가도 안 썩는 거 알죠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전한 지역 인데도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2주만 바뀌어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호경을 부르면 이제 예방이 되는데 여기 온 사람들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식당가가 엄청난 일이에요 강의 전문회사니까 법이네요 그럼 이거 강의를 해야 우리도 한 달에 유지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손실은 몇 억 정도 손실이 낫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